안녕하세요. 텐지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치킨 플러스의 로제 닭볶이입니다. 가격은 23,900원이고요. 로제 소스에 떡볶이 안에 닭다리살 순살이 들어간 것 같고요. 과연 맛은 어떤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즈떡, 떡볶이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. 맵지 않고 굉장히 로제 맛이 잘 느껴지는. 이게 좀 간간한 편이라서 밥이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후라이더 치킨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소스에 찍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좀 맛이 간간한 편 싱겁진 않아서 좋은 것 같네요. 양파도 되게 많네요. 초상 witchcraft. 소스가 너무 매 wreckًا 들어요. 살다 hearings perquè 잘 모르겠어요. 음ㅇ goddess. 그리고ook 큰 양총을 먹어요. aide morb kehid지널 αυτό가 맛있는데 넙죽당면 넙죽당면 은 왜 이렇게 먹으면 좋겠지 그냥 먹으면 좋겠지 그리고 고소하고 그냥 먹어 먹으러 가고 마요네즈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으러 가고 오늘의 메뉴 치킨 플러스의 로제떡볶이에 대한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4.5점입니다 가격은 23,900원이어서 좀 비싼 것 같았지만 그만큼 양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 안에 넓적당면, 그리고 떡, 치즈떡, 감자, 베이컨, 햄, 그리고 닭고기 아주 커다란 닭다리살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양파도 많이 들어있고 맛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로제맛이 잘 느껴지는 떡볶이? 아니면 닭볶음탕? 약간 어중간한 그 사이에서 머무르는 것 같고요 맛이 되게 간간해서 심심하지 않고 좋았어요 양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가격도 반으로 줄이고 양도 반으로 줄이고 조금씩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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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